7기존나리 3. 얼굴빛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여 화를 내거나 사나운 기색이 없어야 한다. 4. 태도가 단정하고 공선해야 한다. 5. 말을 진실하게 해야 한다. 6. 일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7.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물어 모르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8. 화가 날 때는 화낸 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 9. 이득을 보고든 옳은 것인지를 생각한다. 10.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옛 선인들의 지혜는 깊은 깨달음을 주고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10. 배우려는 사람은 결코 나이 들지 않습니다. 10. 돈과 명예, 인간관계와 갈등, 욕심과 내려놓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을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11. 오늘 소개할 책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11.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동양 철학자, 순자, 맹자, 공자, 묵자, 노자의 삶과 작품을 통해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1. 천년의 철학자들이 전하는 삶의 지혜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잘 보고 잘 들었더니 원하는 내가 되었다. 학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거인의 어깨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다. 순자는 그의 성악설만큼이나 공자의 사상을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정립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만 순자는 공자의 내면적 정신주의를 계승한 맹자와 달리 그 시대에 어지러운 정치와 그 밑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 조직과 이의를 강조하고 법, 제도, 형벌의 적절한 사용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순자는 학문 쪽으로도 제자백가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중구, 고대 사상을 집대성했는데 육아경전연구와 전승뿐 아니라 법과 등 다른 학파의 사상적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순자가 이루어낸 공부의 결실은 살아갈 날들을 위해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기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가 생깁니다. 대학 입시만 끝나면 세상 모든 공부가 끝나는 줄 알았던 시기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취업에 관한 책들 이외에 어쩔 수 없이 읽어야 했던 직장에서 매뉴얼 그 밖에 책과는 떨어져 살아온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끝낸 바로 그 순간부터 취업에 성공한 그 시점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석박사 연구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접속해 봤을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학술검색 페이지가 그곳입니다.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초기 화면에 단 하나의 문장이 연구자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영국 과학자이자 왕립 조폐국장을 지낸 뉴턴이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연구자에게 거인은 누구일까요? 연구자가 가려는 길을 먼저 간 사람들입니다. 만약 거인의 어깨에 오른다면 분명 지금의 자리보다 더 높이 멀리 세상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겪어야 할 무수한 고민과 시행착오를 미리 겪고 또 극복한 누군가, 즉 거인의 의지하면서 지루하고 어려운 연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찾아 닦는 모습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참고로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라는 말의 원문은 연구 2파운드짜리 동전 대두리에 새겨졌답니다. 이 말을 자주 했다는 뉴턴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을 칭찬받을 때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보고 더 멀리 봤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설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했다는군요. 천재의 성취에는 배움에 대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시대를 주도하던 거인들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은 동서곡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선조인 택의 이왕의 깨달음이 담긴 시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빼 고인을 못 빼고 너던 길 앞에 있네 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넓고 어떨고 옛 성현들도 나를 못 보았고 나도 옛 성현들을 직접 배지는 못하였으나 그들이 행하던 도리 즉 학문은 내 앞에 남아서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 훌륭한 길이 이렇게 있으니 그 길을 나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옛 성현들이 가던 길을 배우도록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가르쳐준다는 점에서 구글 학술 검색 페이지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거인과 태계 이왕의 고인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차례입니다. 나에게는 거인이 있을까? 나의 고인은 누구일까? 순자 역시 우리를 향해 어딘가에 오르라고 합니다. 오른 외에는 내려다보라고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른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에 관한 것입니다. 순자의 답은 이러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깊은 계곡을 내려다보지 않으면 땅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모릅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은 어디인가요? 높은 산이 어디에 있는지 깊은 계곡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안타깝게도 멀리 그리고 깊이 바라보기란 어려울 겁니다. 살아갈 날들을 의연하게 대처하고자 한다면 넉넉하고 편안하게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른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은 비극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자가 힌트를 줍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에 시선을 주고 또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라보고 경청할 때 우리는 비로소 높은 산에 제대로 오른 셈이 됩니다. 선왕이 남긴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학문의 위대함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을 알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겨내기 위해 배우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야 할 텐데 그 중에서도 으뜸은 잘 듣는 것임을 순자는 강조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 필요한 가르침을 배우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학문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들을 줄 아는 태도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일종의 간접 학습입니다. 인류 공동체 전체에 방대한 경험을 듣는 것은 세 사람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공자의 말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 그 누구로부터 배우려는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경청하고 또 배우려는 자세 여기에서 공부는 시작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자기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타인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순자가 말하려 했던 배움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움을 통한 계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 경청하지 않으려는 왕구하고 오만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변화의 실패 즉 학습 실패의 원인은 고 생각없음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오만 즉 경청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해 공부를 하려면 생각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왕구하고 오만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게 먼저 아닐까요?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도망쳐야 할 때가 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는데 반드시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사는 곳이 내 삶이 된다. 사는 장소는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는 지역은 우리가 일하는 곳 친구들과 가족들과 만나는 곳 여가활동을 하는 곳 등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맹무가 그토록 맹자가 사는 환경에 대해 고민한 이유도 아마 같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봅니다. 첫째로 사는 장소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의 교통, 상점, 병원, 학교, 공원 등이 모두 우리의 삶을 자화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편리하고 충분한지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는 지역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동네에 살면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공원이나 녹지가 많다면 자연환경에서 산책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셋째로 사는 장소는 우리의 안정과 보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율이 낮고 경찰서가 가깝다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사는 장소를 잘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결국 강남파락군에 어떻게 해서든 자리를 잡아보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등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기가 살아갈 곳이 어딘지를 찾는 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자신을 향한 의무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준은 각자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에 살아야 할 곳 혹은 살고 싶은 곳이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뭔가 허전합니다. 그럼 그냥 서울 살라는 말이야. 강남에 입성하라는 말이야. 맹모삼천지교를 단순하게 파악하고 또 적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순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살아갈 곳이란 사는 곳이란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적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지 않고 견디지 않는 게 미덕이다. 순자의 말입니다. 난개에 부리는 향료인데 그것을 오줌에 담그면 군자는 가까이 하지 않고 일반인도 들고 다니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봄바탕이 향기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적신 오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순자가 말한 군자가 살기에 좋은 곳이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적 혹은 관계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료의 재료가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난개라는 것인데 특히 뿌리가 그 향기의 근원인가 봅니다. 하지만 이 뿌리를 오줌에 담가버린다면 아무도 이를 가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개 그리고 난개의 뿌리 그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적신 오줌의 냄새가 좋은 사람들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살기에 좋은 장소이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엉망인 인간적 관계로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산골에 들어가 홀로 사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이루면 모든 새가 휴식을 취하고 식초가 씌어지면 날파리가 모여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향기를 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있나요? 아니면 악취를 내는 곳에 머물러 있나요? 악취가 나는 곳에 자신을 두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자신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신냄새가 나서 파리가 들끓는 사람이 되어선 안됩니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 말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야 하고 좋은 사람들이 흔쾌히 다가올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리적 장소를 선택하는 데 혈안이 되기보다 인간적 장소에 선함이 가득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 장소란 관계가 완성되는 무형적 장소로 가기 위한 일종의 격류지일 뿐입니다. 이제 순자의 결론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군자는 사는 데 반드시 좋은 곳을 선택해야 하며 배움에 있어 반드시 어진 선비를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해지고 비뚤어진 것을 막아 올바름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군자가 살아야 할 곳은 반드시 좋은 것이어야만 한답니다. 올바름에 가까워지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좋은 곳에 살아야 하는 이유 아니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결국 나에게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두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해지거나 비뚤어지는 것을 막아 괜찮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말이죠. 나를 지키고 싶다면 도망치세요. 나쁜 사람이 곁에 있다면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주위의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다면 묵묵히 버티지 말고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좋은 사람이 있는 좋은 장소를 찾으세요. 그래야 나다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가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내세움이 괴로움이 될 때 만장은 중국 제나라 사람으로 맹자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어느 날 맹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벗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에게 친구가 생겼나 보죠. 다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나 봅니다. 질문 당시에 벗과의 관계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고요. 맹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음을 높은 신분을 내세우지 않으며 형제를 내세워 자랑하지 않는 것이 벗이 되는 길입니다. 벗이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니 내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 보면 협의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이 단어가 반복되는데 뜻은 끼다, 내세우다 라고 합니다. 즉 벗이 되고 싶다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일종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말을 겁니다. 소위 낄낄빠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두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자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맹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나이가 많음을 내세우지 말까? 둘째, 신분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까? 셋째, 친족의 우위를 내세우지 말까? 신기합니다. 수천년 전에도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를 겪었다니 말입니다. 나이가 많다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자신의 직위가 높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면서 자신의 친족관계의 우위를 뽐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맹자는 세 가지로 말했으나 사실은 단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것 아닌가 합니다. 그건 바로 벗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내세우려는 마음을 갖지 말까? 이라는 겁니다. 벗을 사귐에는 이해가 아닌 덕을 보고 사귀어야 하고 이해관계가 아닌 덕의 관계로 사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세움은 상대방에게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세움, 이것 하나를 조절하는 게 그토록 어렵다니 안타깝습니다. 수천 년이 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오히려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세움만 잘 조절해도 친구가 끊이지 않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세우지만 않아도 인간관계는 긍정적 마디를 만들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배경이 든든하다고 벗에게 자랑하려는 순간 모든 인간관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만 알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다가온 사람과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벗을 만들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벗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세움을 덜어낸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야 하며 결국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각각 발전함은 물론이고요. 귀하게 여길수록 대접받는다. 맹자의 생각은 단순히 벗의 많고 적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벗을 만들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운 것을 벗과의 관계뿐만이 아닌 사회적 질서와 내면적 질서에 있어서도 그 교훈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위를 공경하는 일에 귀한 일을 귀여김 귀기이라 이르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경하는 일에 어진 일을 존경함 조년이라고 부릅니다. 귀귀와 조년은 그 뜻이 같습니다. 맹자는 벗을 만들고 사귀는 목표를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벗이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였던 겁니다. 맹자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상하수직적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은 각자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맹자는 오로지 귀한 거 예를 들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한 걸까요? 아닙니다. 맹자는 윗사람 역시 아랫사람의 어질고 성실함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즉,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 인정해야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 대해 배려의 태도로 존중해야 사회적 질서가 잘 형성되는 겁니다. 비록 차이가 나는 신분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는 각자 나름의 절제와 함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끊이지 않는 곳 즉, 문화가 잘 정돈된 곳임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사회에서 산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귀기와 조년의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문화로 과 들어찬 사회에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교양 없는 사람만 가득한 사회일 것이고요. 최소한의 교양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제와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교양의 수준을 내벼랍시켜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거기에 현명한 교양인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닐까요? 이런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실천하며 또한 겸손할 겁니다. 교양인인 채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위로, 아래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교양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기 위함만이 아닌 다인과 더불어 공존하면서 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절제와 배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다면 어느새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해질 겁니다. 맹자는 그것을 귀기와 존연으로 표현했고요. 맹자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주변부터 존중하고 배려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경일 테니까요. 이득을 보고든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라 공자가 말하는 아홉 가지 생각 기술 공자는 군자가 생각하는 법에는 아홉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고받는 거래가 일상의 법칙이 된 지금 하나하나 곱씹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를 공자가 이해해주는 아홉 가지 생각의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1. 시사명 사물을 볼 때는 분명하게 볼 것을 생각한다. 2. 청사총 소리를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한다. 3. 색사온 안색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4. 무사공 용무는 공손할 것을 생각한다. 5. 언사충 말은 충실할 것을 생각한다. 6. 사사경 일할 때는 신중할 것을 생각한다. 7. 의사문 의심이 날 때는 물을 것을 생각한다. 8. 분산안 화가 날 때는 화를 낸 뒤에 어렵게 될 것을 생각한다. 9. 견득사이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 공자가 동양철학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위 원톱인 이유는 이렇게 삶의 화두를 잘 정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9.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자의 생각하는 법 9가지 역시 그 자체로 생각 정리의 기술이요. 삶을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말이 쉽지 실제로 채워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공자에게는 3천여 명에 이르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70여 명이 핵심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수 제자 10명이 따로 있었답니다. 이들은 공문십철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 염류라는 제자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염류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능한 그였으나 관지군이 풀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제자의 심리 상태를 스승인 공자가 눈치채고 한번 호되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염류는 염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염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도를 좋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제가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가 답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너는 지금 스스로 선을 긋고 있구나. 3천여 명에 이르는 공자의 수제자였던 염류도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우리야 공자의 도를 따르기가 만만찮겠습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익히고 또 실행에 옮기려는 욕심은 잠시 놔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공자가 말하는 생각의 기술 아홉 가지를 일상에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쉽게 주어지는 기회일수록 의심하라. 저는 공자의 아홉 가지 생각 기술 중에서도 마지막에 견득 사이가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이득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지를 생각한다. 라는 말 저에게 과거의 일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저에게 주려고 할 때 그것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얻어져서 미소를 감추지 못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그 순간 저는 유혹당했습니다. 그리고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시겠죠. 부끄러운 저의 과거 고백해 볼까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있던 시기였는데 누군가 제게 아주 좋은 기회라면서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거 너에게만 하는 말이야. 큰 기회를 잡은 거야, 너는. 물론 그 제안을 받기까지 누군가의 끊임없는 작업이 있었으면 훗날 큰 낭패를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때는 선도 대지 않고 코 푸는 격이라는 상대방의 말에 흘려 꽤 큰 액수를 투자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패가 망신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자의 말, 견득사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혹에 쉽게 빠졌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이득이 도대체 왜 나를 향하고 있는 걸까를 고민했을 것이고 정중히 거절했을 것입니다. 견득사의는 단순히 세상을 향해 바르게 이득을 판단해보라는 말 이전에 나를 지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해석 그대로 누군가의 정말로 귀한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진 순간이라면 이 역시 견득사의를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면 그 사실에 눈이 가려져 의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 평소에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화가의 작품을 누군가 건넨다면 옳고 그름을 넘어서 갖고 싶다는 욕망에 우리의 도덕적 판단은 무너지게 됩니다. 공자의 견득사의를 근대적으로 해석한 인물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논의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뇌물은 아무리 비밀리에 죽어봤더라도 결국 들통이 난다며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 앞에 약해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관 뚜껑을 덮은 뒤에야 자손과 재물이 쓸데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당함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군자는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한다는 공자의 말을 잘 새겨야 할 이유입니다. 옳아야 당당할 수 있고 당당해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생각의 기술 아홉 가지를 모두 일상에 적용하는 게 힘들다면 견득사이만 마음에 잘 담아 보세요. 군자와 같이 마음의 자유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거친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다. 데니 보일 감독의 영화 127시간은 조난실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실존 주인공인 실존 주인공인 에런 엘스턴은 실제로 지난 2003년 5월 유타주에 위치한 블루존 계곡을 홀로 오르다 바위에 굴러떨어져 팔이 깨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완전히 구립되고 몸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됩니다. 물과 식량은 다 떨어지고 기력이 소진된 상황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닷새간을 버티던 그는 결국 바위에 낀 자신의 오른팔뚝을 날이 묻은 산악용 나이프로 철단합니다. 그리고 생존합니다. 이 영화는 그 자체로 생존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속 에런 엘스턴은 팔이 바위에 끼인 바로 다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지품을 바위에 올려놓고 용도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내내 캠코드의 전원을 켜고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이유는 자신과 자신이 저한 상황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었기에 구조대를 막연히 기다리다가 지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대신 살기 위해 결국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저한 상황 개인마다 상황은 다르겠으나 모두 영화 127시간의 주인공과 비슷하지 않나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라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 갑니다. 신체적으로 그리고 영혼적으로 말이죠. 가만히 있으라 이젠 이 말이 얼마나 황망한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엉뚱한 것을 행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니 라면서 자기 주변의 문제들이 저절로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겨울잠에 든 짐승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언뜻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변화를 놓치는 위험한 선택인 거죠. 인생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물론 내 앞에 놓인 인생이 평양 객관식 수준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은 늘 주관식으로 다가옵니다. 며칠 안 되는 질문지에 답을 할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원한다면 갑작스러운 주관식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에 익숙한 사람은 없다. 평양 객관식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어려운 주관식 문제를 받아든 우리 묵자의 이야기를 영화 127시간과 연계하여 다시 들여다봅니다. 고립된 곳에서 혼자 외로이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의 예견을 이겨내고 지금의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작은 것을 이로운 가운데서 큰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손가락을 잘라 발을 보존했다면 이로운 가운데서 큰 것을 취한 것이며 해로운 것 가운데서 작은 것을 취한 것입니다. 손가락을 잘라야 합니다. 그래야 팔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위험하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팔을 잘라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우산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없는 팔과 화해할 수 없다면 팔 없는 몸과 동행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죽음일 뿐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모든 극함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극한 시간 극한 장소 극한 환경 등이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희생자가 될 것인지 생존자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때 묵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칙을 알려줍니다. 인생에서의 길을 잃은 경우를 비롯해 갑작스런 고난 등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게 해주는 것이죠. 저도 나이를 먹을 만치 먹었으나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에는 늘 취약합니다. 저만 이럴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은 각종 고난과 고통에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자신이 있는 곳은 물론 목적지에 대한 자표를 잃었으며 고립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단계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우울과 짜증 분노 무기력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최후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목숨이든 포기든 뭐든 말이죠. 이성이 마비되고 자신이 가진 최소한의 생전 조건마저 완전히 망각하며 미친 대심 위로를 뱅뱅 돌다 비극을 맞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자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존자가 될 것인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 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때 목자는 조언합니다. 극히 단순한 2단계의 생존법을 배우라고 첫째 객관적 현실을 먼저 파악할 것 둘째 그 객관적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것 생존하고자 한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도움받을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모든 조건을 활용해 삶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절망과 고통에 익숙해지고 과거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태도일 겁니다. 바둑에 관한 격언 중 작은 것을 버려야 시야가 넓어져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소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적 해석에 의하면 이때 사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의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가치를 버리고 큰 가치를 취하는 것 이지 중치대의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일 겁니다. 책 읽히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안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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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